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안태환입니다 잡지 촬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 좀 욕심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잘 찍고 싶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착장은 아무래도 익숙한 청청 컨셉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컨셉인데 마음에 들었던 거 말고도 도전적인 착장을 했다면 마지막에 진행했던 하얀 셔츠를 입고 진행한 착장이 좀 도전적이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습니다 우선은 꾸준히 오디션을 보고 있고 열심히 또 연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배우로서 좋은 작품들 다양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나 저의 모든 사람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속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는데 모두들 더위 안 먹게 건강 잘 챙기시고 텐스타 6월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